예, 그러니 어째 대천국에 이런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 황제 폐약계의 충성을 맹세한 몸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요구는 무엇이라 합니까? 강주선이 천국의 군사를 이용해 얻어내려는 것은요? 그건 바로 새로 보위에 오르신 주상전하의 퇴위입니다. 뭐라고요? 저들이 내건 시야는 내일 4시. 그때까지 전하께서 물러나지 않으신다면 국경을 넘어 도성으로 진격할 것이라 합니다. 네, 시진. 이제 겨우 한나절도 남지 않았어, 부인. 예, 대감. 그 시간 후면 저인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 테고요. 아니, 겨우 잃었던 것만은 아니지. 부인, 이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하자.